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신청 가능하며 연 1.8%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. 코로나19 긴급자금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누구나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고 연 1.8% 고정금리를 적용하되 2년간 한시적 무이자 혜택을 제공합니다.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구청 일자리 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.